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크림 파스타 그리고 스테이크를 구워봤어요.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분위기 한번 내보려고 마인 한잔 마실거에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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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